누구 나왔어? 누구 뗐어? 형, 손 잡읍시다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거 운동할 때보다 더 힘든데? 몇 명 뗐어요? 3명 형이? 형이 시작하자마자 다 뜯은 거야? 이게 두 갈래밖에 없으니까 I got you 오빠, 미안해 봤어? 왜? 봤어? 네 꽃님이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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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확하게 봤어, 봤어? 봤어? 나도 너 이제 둘이 가진 거야? 어떻게 해? 빨리 이리 와 도와주세요 빨리, 같이 다녀 너, 저도 닫으려고 했다고 아니, 오빠, 진짜 우리 우리 다 같이 고마운 제가 어디 있는 걸까? 어머, 할라 야, 무슨 얘기야 야, 빈영소리랑 무슨 얘기 같아서 유현진하고 둘은 먹게 되는 거야? 둘이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진짜 개인 전화예요. 근데 세연 씨는 석진아 못 듣고 싶네. 우리 그것한테 해 주자 오빠. 석진아 못 듣는 줄 알아야지. 정말 정글이다 오늘은. 육식 동물들이 많아. 마셔지지가 않네.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지. 나가보자. 눈에 띄는 아웃이다 오늘은 눈에 띄는 아웃이야. 눈에 띄는 아웃이야. 아가씨. 아가씨. 아 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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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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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늘 잠깐만 앉아 봐. 아 둘이 한 편이야? 와. 아하. 여광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 현지님. 너는. 그쪽 비상 Heidi를 내려서. 층쇼. 지그지그. 청소를 갈지. 대고. 뭐뭐JS까지. 예. 마지막에 제가 저주기를 했어요.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1등 지켜 flesh. Casey's superensemble. 저쪽 지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지마. 아니 진짜 오지마요. 오지씨가 진짜. 안돼 안돼. 아니 잠시만 주신 선생님. 아니 주신 선생님은 원래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주신 선수랑? 아니하고요? 잘 아시죠? 친해요? 네. 아니 어차피 우승 하시는 게 좋잖아요. 이게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합쳐서. 이때 주신 선수로 일단 우리가 아웃을 시키죠 우리가. 이때 주신 선수로 일단 우리가 아웃을 배신 안 하세요. 배신 안 하기도 유명해요. 진짜. 우와. 셋이 마주치면 놀자야. 그래 나도 나름진 적잔데. 감사합니다.